흉부외과 구희동 과장님 실망이야. 왜 또? 과장이 뭐야? 과의 장 아니야? 대빵? 나도 괴롭거든. 흉부외과 개판이라는 소리나 듣고 내가 잠심이 다 모여줬어. 근데 왜 아까 뭘 하려다가 말았어? 난 아빠가 아까 이사장님하고 한판 할 줄 알았는데. 그래서 밀었어? 힘도 없는 애비를? 그럼 어떻게 해? 내가 나가? 넌 안 되지. 교수 되었어. 네가 빨리 교수라도 해봐. 내가 이사장 들이받고 나가버릴 테니까. 정말? 그럼 인마 나는 뭐 좋아서 쫓아다니는 줄 아냐. 그래? 내가 나중에 내 실력으로 꼭 교수 될 테니까 지금 가서 들이받고 와. 그럼. 남들 마음이 편한 줄 아냐. 마음이 안 편하겠지. 눈앞에서 환자를 잃었는데. 아빠가 그랬었지? 살린 환자보다 잃은 환자를 기억하라고. 내가 그랬어? 그랬어. 아빠가. 네. 힘내, 구 과장님. 나 먼저 가요. 저 자식.